좋다 좋아요 제인님 주장이 얼마나 돼요? 전 2병 근데 나랑 먹으면 아무리 술 잘 마시는 남자도 무조건 치아 다음에 만나요 writing 세상에서 제인님 아! 제인이야! 안녕하세요 재승피디입니다 여러분 요즘 저희 핫도그에서 제일 잘 나가는 채널이 어디 이 채널인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메일제이 채널입니다 근데 이 메일제이 채널이 재열님이 꼭 나와야만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들이 그 제이님만의 매력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만큼은 제이님의 1일 남자친구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정제이의 모습을 다 보여드릴 거예요 과연 정제열이 없는 제이는 어떤 여자인가 지금 제이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랑 단순히 술 먹는 걸로만 알고 있거든요 지금 바로 가볼게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어? 죄송한데요? 나 지금 10분 기다렸어요 체베치즈야 아까 56분에 56분에 출발한다 왜 꾸겼잖아요 제가 제이님이랑 술 먹는다고 내가 꾸였잖아 제이님 갑시다 뭐 먹을래요? 맛있는 거 사줄게요 가자 근데 저 궁금한 게 제이님 주장이 얼마나 돼요? 전 2병? 소주 2병밖에 안 돼요? 응 근데 나랑 먹으면 아무리 술 잘 마시는 남자도 무조건 치아 그거 모르겠어요 아 진짜 뭐 개소리라니? 아 깜짝이야 아 진짜 깜짝 놀랐어 아니야 아니야 나 이렇게 밖에서 먹고 싶었어 회의를 밖에서 온 게 처음 들어가네 그래? 나 이거 너무 좋아 지금 밖에서 나 술 먹는 거 진짜 오랜만인데? 좋다 네? 좋아요 저리는 이렇게 안 마셔 죽었잖아 오늘 제가 먹어줄게요 진짜 오늘 제가 먹어줄게요 진짜 죽기 직전까지만 먹을게요 아 맞다 나 이거 가져왔는데? 뭐야? 숙취해서요 먹기 전에 먹는 거예요? 응 2개 먹어야 돼 매일 제이 촬영 잘 됐어요?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근데 그게 가슴이 다시 뽀어 놓았어요 뭔 소리예요 그게? 다른 촬영도 뭐 입었는데 그게 안돼 가슴이 뽀어 놓았다는 건 뭔 소리예요 근데? 가슴 원래 D컵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다시 A컵으로 알게 됐을 거 같아 누가 D컵으로 알게 됐는데 도대체 누가 D컵을 알고 있는데요? D컵을 알고 있었어요 하루 정도 짠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네 추우면 얘기하세요 왜요? 제이님 옷을 너무 얇게 입고 나온 거 같아 밖에서 먹을 줄 알았는데 우리 안으로 옮겨달라 추워요? 제이님 추운 거 같아 저 안 추워요 진짜? 난 너무 좋아 지금 진짜 찐노릇 맛 찐노릇 진짜 좋아 지금은 이제 안 그렇게 해 내가 입사했던 거 내가 입사했던 거 입사가 있어 물 때문에 이거 막병이? 이거 막병이? 이거 2차 가지? 아 또 월드 올라왔어 월드? 네 내가 취해볼게 내가 취해볼게 얍! 피자인 맥주 고음해 섞어야지 고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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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는 거 조심 고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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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흰 막들여서 목요해 뭐야 배가 너무 아파요? 다가오는 것 다리 하 COMMUN 아아 제이님 세이님 집에 데려다 드릴게요 어떻게 되나요? 아 진짜 집에 가야 돼 아 진짜 더 취하면 안돼 집에 가야 돼 아 진짜 집에 가야 돼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 아이스크림 먹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을 거예요? 아 왜그래. 아 진짜 왜그래. 아 진짜 왜그래. 왜 가. 캔만 너무 타야 돼. 대박. 왜 이렇게 많이 사요. 원 플러스 원이네 그건 또. 어어? 왜 이렇게 많이 사. 아니 원 플러스 원이에요. 투 플러스 원이 아니라. 왜 원이야. 원 플러스 원이라고. 원 플러스 원. 아 그래. 빼주세요. 빼주세요. 제가 들고 간다고요. 아 왜 이래 진짜로. 아니 왜 뛰냐고요. 아 왜 뛰냐고요. 아 왜 뛰냐고. 제가 든다고요 그거. 아이씨. 아 제가 든다고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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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래 이 사람. 왜 그래 갑자기. 못 먹게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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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뭘 못 먹게 하려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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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비판을 시켜. 아하하하하하하하 완전 해야지. 아니 아니 맥주 말고 맥주 말고. 소주 집에 있어. 아니 소주 말고 이거 이거. 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토레타 토레타. 나 토레타를 왜 해야 해. 토레타 내일 아침 먹으러 사주거든. 병신인가. 으하하하하하 아니 저기 있는 소주를 갖고 오세요 저거 내일 먹으라고 사준 거예요 술을 그만 먹자고요 정신이 있는 건가? 아 빨리 술 주세요 그만 먹으세요 엄마 끓여줘 그럼 내가 가만히 있을게 슬슬야 여기 있다 엄마 안 먹겠다 슬슬야 엄마 안 먹겠다 슬슬야 여깄어 슬슬야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슬슬야 엄마 미안해 엄마가 못 놀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안해 라미 다 했다 라미 먹자 랍 라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제가 항상 갈증이 있었어요 왜냐면 정주현은 무슨 갈증이요? 왜 이거를 나보다 목숨보다 좋아할까 저는 여기에 탐구를 해보기로 했어요 나의 최대 그거는 얘가 나를 빡치게 한다는 점이야 세월을 어? 어? 왜 열린지? 아이씨 어, 오케이 이제 아빠가 너무 컴퓨터 많이 해서 잘, 이제 속당했어요 누나가 아빠 혼내줄게 헉! 헉! 너의 인생을 너의 인생을 너는 너의 인생을 너의 인생을 너의 인생을 너의 인생을 너의 인생을 잘 거야 이거, 이거 빨리 재월이 오기 전에 빨리 다시 원상복구 시켜놔요 싫어요 재월이는 스윗한 사람이어서 얘기해줄 거야 아니, 이거 지금 개판 쳐놨잖아요 전화요 괜찮아요 재월 빨리 올라와요 재월 보고 싶다 재월 보고 싶어요 재월이 보고 싶어 재월이가 보면은 재월이가 힘들었구나 생각할 것 같아 아, 재월이 보고 싶어 뭐야, 왜 그러고 아, 재월이 보고 싶어 왜 갑자기 내가 울고 싶어 더 재월이 보고 싶어 재월이 보고 싶어 재월이 왔나 보다 재월이 오세요 네, 빨리 오세요 재월이 아무것도 몰라요 바보야 매일 업로드되도не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